오늘의 발견을 감사낸 주제는 퐁탐스입니다. 와, 레전드다. 아, 그래요? 이거 하면 쓸 수 있는 거야. 벌레이셋은 포아나 룸푸르 로드웨이에서는 우슬루 오케이! 박박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이냐? 박박 글자 귀, 대박, 대박. 오오오 시간 맞출 거 더 놀라. 박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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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박 와, 박박, 이거 인정한다. 자,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콩깡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콩깡스 솜, 격깡스 솜의 한도를 먹으로 딱 맞출 경우 700만 원을 M분의 1에서 드립니다. 와, 진짜? 아,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거 할 거 아니야. 야, 613만 원 아니야? 어, 메뉴 바로 시키면 어? 어, 근데 뭘 피자 아니야? 나, 나 56만 원치 시킬게요. 56만 원.